안녕하세요. 벨리댄스 강사 예선입니다. 지금 드럼 나가고 있죠? 우리 드럼 뒤에 안무 해보실 거예요. 그 전에 몸을 풀고서 진행하실게요. 저를 바라보고 서실 거고요. 좌우가 바뀌어도 어차피 오른쪽, 왼쪽 같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없으세요. 준비운동이니까 저를 보고 서실 거고요. 음악과 함께 시작할게요. 숨 마시면서 팔 머리로 들어 올릴 거고요. 내쉬고 손 예쁘게 해서 내릴게요. 마시고 위에서 교차해서 천천히 내릴 거예요. 날개뼈 모아서 내려줍니다. 고개 오른쪽, 귀 윗머리 잡아서 밑으로 꾹 누르고 반대편, 저는 오른쪽 먼저 하고 왼쪽 갑니다. 바닥 바라보시면서 뒷머리에 손 깍지 낄게요. 머리 들어서 천장 보고 정면 바라보고 왼쪽으로 두 번 돌려주실게요. 코끝으로 크게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크게 반대 오른쪽 계속 호흡과 함께 가실 거예요. 자, 어깨도 풀어줄게요. 어깨 뒤로 롤링 뒤에서 앞으로도 롤링 할게요. 자, 그리고 나의 오른팔 왼쪽으로 보내서 왼손으로, 왼팔로 쭉 안으로 넣으면서 나의 시선은 반대, 오른쪽 바라보실게요. 자, 이제 오른팔 들어서 왼쪽으로 팔 들어 올려서 반대 왼손 오른쪽으로 보내고 오른팔 강아서 안쪽으로 반대로 시선은 왼쪽 바라보실게요. 자, 왼팔 들어서 오른쪽으로 자, 이제 머리 위에서 쭉 귀와 어깨 가까워지게 어깨 위로 쭉 올려볼게요. 이때 배꼽 등쪽으로 당겨 내실 거고요. 한 번 숨 호흡하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팔 풀어주실 거예요. 자, 뒤쪽으로 가지고 가서 가슴 앞으로 제가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면 뒤에서 가슴 앞으로 이때 아랫배 당기고 정면 보실 거고요. 손 바꿔서 까치 껴서 손바닥이 앞을 향할 수 있게 해서 좀 밀면서 살짝 무릎 구부려서 시선 배꼽 볼 거예요. 등 말아서 네, 머리 위에서 다시 한 번 호흡 내쉬고 자, 이렇게 몸을 풀어주고서 진행하시면 좋아요. 네, 준비 운동 함께 하셨고요. 오늘 이제 드럼 안무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제가 다시 한 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저를 바라보고 서실 거고요. 음악과 함께 맞춰서 가실게요. 지난번에 했던 데까지만 하실 거고요. 약간 비껴서서 오른쪽 바라보실 거예요. 골반에 손 두고 배 당기고 가슴 업 해서 정면 쭉 바라보실게요. 정배 솔레심이 앞장 정면 오해 오른쪽 오른쪽 펌프 오른쪽 왼쪽 자, 뒤로 볼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자, 안무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알려드릴게요. 자, 정면 바라보시고 왼쪽으로 살짝 비껴서 서실 거예요. 그대로 심의 갈 거예요. 심의하면서 팔 같이 들어 올릴 거예요. 약간 엉덩이 뒤쪽에서 손 갖다 놓고 쉬미 하고 가슴을 숄더 쉬미 업, 다운, 업 하면서 숄더 쉬미 하시면 돼요. 정리해드리면 쉬미 가슴 업, 다운, 업 하면서 숄더 쉬미 오른쪽 돌아보면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쉬미 업, 다운, 업 하면서 숄더 쉬미 자, 여기까지 그럼 맞춰보실게요. 자, 처음부터 맞춰보실게요. 자, 오른쪽 보실게요. 박스 투버 음, 왼 자, 정면 보고 자, 펌프 자, 펌프 왼쪽 오른쪽 안에서 뒤를 볼게요. 자, 쉬미 네, 여기까지 같이 해보셨습니다. 드럼이라서 쉬미가 조금 많아요. 네, 쉬미 하고 오른쪽 보고 쉬미 했죠? 그리고 숄더 쉬미 다운, 업 하면서 그대로 오른발 앞에 두고 왼발 옆에 두면서 범프를 해요. 범프 왼발 앞에, 오른발 옆에 두고 범프 또 오른발 앞에 두고 범프 범프 한 발씩 예, 두 세트 하시면 돼요. 오른발 범프 왼발 범프 오른발 범프 왼발 범프 자, 근데 손동작 같이 갈게요. 손을 총 쏘듯이 권총 모양 만들어서 범프 할 때마다 앞으로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오른발 두고 범프 하면서 손 또 범프 머리 위로 들어 올릴게요. 그 다음 범프 범프 예 자 범프까지 간 다음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팔 내려서 오른쪽 드롭 두 번 오른발 뒤에 갖다 놓고 왼쪽 드롭 하고 왼발 뒤에 갖다 놓고 오른쪽으로 턴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안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정면 보고 왼쪽으로 서서 쉬미 하면서 업다운 업 숄더 쉬미 오른쪽 보고 쉬미 업다운 업 자, 오른발 갖다 놓고 왼쪽으로 범프 오른쪽 범프 머리로 들어 올리고 범프 범프 팔 내려서 드롭 드롭 외로 턴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맞춰보실게요. 자, 오른쪽을 바라보실게요. 낚시 두 번 롤 롤 롤 롤 롤 오 왼 올던 하고 자 펌프 왼턴 뒤볼 거에요 자 오늘 거 쉬미 머리로 네 자 맞춰보셨습니다 오늘 거 조금 헷갈리시나요? 네 오늘은 범프하고 쉬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맞춰보실 거에요 몇 번 반복하면은 몸이 익숙해질 거에요 익숙해지시면 이제 느낌 담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또 돌아서 서실게요 박수 두 번 박수 두 번 정면 왼쪽 자 버프 자 버프 왼쪽 오른쪽 자 뒤볼 거에요 자 뒤볼 거에요 쉬미 점프 네 맞춰보셨습니다 맞춰보셨습니다 더 느낌을 잘 표현하실 수 있을 거에요 네 그럼 뒤에 안무도 더 멋있는 안무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시